어제 오후 3시쯤 일본 도쿄 동남동쪽 약 530km 부근 해상에서 12호 태풍 리피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태풍은 세력이 다소 약한 태풍으로 점차 북동진에 오늘 오후쯤 일본 북동쪽 해상에서 소멸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현재 필리핀과 타이완 부근의 해상에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아 태풍 발생 가능성이 커 향후 태풍 발생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호 태풍 리피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폭포의 이름입니다.